1. 신앙칼럼 안녕하십니까?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무대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시리아의 안디오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도로부터 얼마나 잘 배웠고 또 배운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측면에서 저들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과 뜻이 같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도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는 성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선뜻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용기가 생기면 진리대로 살아갈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기는 믿어도 선한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진리인지 물은 경우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주변에 선한 믿음의 본이 있다면 그 삶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에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의와 믿음 등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서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